네네네, 편하게. 저 다가오는데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. 저 플라스틱 접시에 저렇게 먹는 거. 잔치지 뭐. 생일 잔치에도 항상 저래요. 사진 찍자, 사진. 여기 다 나오세요, 다. 아유, 큰일 안 했네요. 영광야, 영광이가야. 귀여우시대. 여기 다 나오세요, 다. 하나, 둘, 셋. 다이드도 그렇지만 여기 주민들로도 서운씨이 되게 그리워하겠다. 빅이벤트죠. 신랑을 해도 돼. 하나 일해야지. 네버스탑. 네버스탑. 멈추지 마. 돌면서.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. 정요진. 이 정도만 온 마을이 차성원 회원님 사인을 갖게 되는 거. 여기 영화마을은 무조건 다 있지. 집집마다. 마지막으로 아이들 너무 고생 많이 해가지고 시상식 겸해서. 야, 프로그램 진짜 알차네. 잘했다. 근데 이런 게 필요해. 아이들은 이제 진짜 뭔가 이걸 내가 했다. 어른들도 상 받으면 좋은데. 맞아요, 맞아요. 이게 확실히 여러 번 해보면 구력이 딱 나오네요. 짜임새가 남다르잖아. 권영이 기대돼요? 네. 권영이. 아유, 쑥스러워하는 거 봐. 권영이 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어, 진짜. 권영이 앞으로. 권영이 앞으로. 권영이 너무 귀여워. 상 이름. 너의 뜨거운 마음의 화상. 애들은 모른다니까.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, 상 받았네. 뭐야, 뭐야. 우상, 우상. 공채? 네. 좋아, 귀여워. 서영이 앞으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고맙습니다. 무슨 상일지 궁금해. 성명, 성공영. 폭소. 대잔치상. 형, 영어 좀. 영어 좀 귀엽네. 성명, 조민석. 도와줘요 항상. 상상. 아, 형도 괜찮네. 상상. 그 이상. 오. 생상. 그 이상.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